제 19회 천안예술제가 주무대인 도솔광장 야외공연장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예술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미술과 무용, 연극 등 천안지역 9개 예술단체 1,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협회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삼거리 갤러리에선 오는 16일까지 미술전이, 천안예술의 전당에선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사진전이 진행됩니다. 천안예술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 많이 찾아주셔서 함께 예술님과 소통해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